그럼 뭐 그런게 안떠 목표가 안떠 야 개이득이다 어 둥근 머리에 뭐 얘는 야 이런거 가져가도 야 허용해준다 왠지 여기 맛집인거같은더 연필 유니폼 쓰레기다 어 컴퓨터 화려한 머리 빛 얼마야 구원 개이득 무게 얼마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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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내려놔 이건 아 226 괜찮아 아 일로가도 다이아몬드 시티네 스팀패 오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득이야 와 이득이야 오우 야 여기 이득이야 와 또 이런게 있어 아 주인이 있어 안되네 방금 머리핀 머리핀 어허 정장모자 쓰레기 단말기 단말기 아 필요없으 자 아 아 병뚜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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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걸 봐야돼 정보 쪽을 보던지 어 의뢰해서 어허 천투 제작 의뢰 목록 발렌타인의 탐정사무소에 찾아가십시오 아 지도의 보여주기가 여기 있네 군용 주파수 AF95를 들으세요 어 또 이런게 또 있어 할게 진짜 많았네 엄청 이게 다 메인이야 얘들아 이게 전부다 메인이니? 이거 다 꼭 해야되는거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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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설마 여..여기? 어 맞네 어 아 여기가 발렌타인 탐정사무소야? 잠깐만 이게 뭐 이름 잘못된거 아냐? 탐정사무소가 이렇게 생겼어? 어 으응 으응 방송 왠지 정지될거같이 생겼는데 으응 으응 아 아 뭐야 여자였네 어 엔리 퍼킨스 엔리 퍼킨스 뭐 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이제 그만 놓으세요 탐정사무소 끝단거 안해요 아 난 떠나지 않을거에요 아 아 얘는 탐정 조수 이런거네 지금 보니까 어어어 어 어 어 존나 슬퍼 미소 한번 남겨두고 나갔는데 오질 않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스토리인데 이거 어 내가 도와줄게요 시체라도 들고올게 반드시 데려올게 항상 낡은 모자에 코트 알겠소 아 드디어 레벨업을 했다 좋았어 나는 원펀맨으로 갈거니까 길을 모아 일격피 쌀을 날리세요 주먹공격으로 가는 피해량이 20% 증가합니다 펀치 펀치 가자 원펀맨 망설임 단위는 없어 오늘도 펀치를 날릴 뿐이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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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은신이야 어 근데 여기 너무 가난해서 여기 너무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머리빗 야 이거 지금 가져가도 되는 부분이냐 아 근데 같이 왜 이래 어 시퀸 드레스 시킨 드레스 어 어 잠깐만 내가 벌써 옮겼어 하나를 실수로 아 아니구나 어어 야 가져가도 되지 가만히 있어봐 은신이니까 지금 어 도둑질을 많이 안 해봐서 어 어 됐어 아이 잠깐만 시퀸 드레스가 좋은거야 시퀸 드레스 됐어 금도금 나이터 아 다 훔쳐 다 훔쳐 다 훔쳐 다 훔쳐 다 훔쳐 소매치기 어 은신이네 어 오 오케이 2등 어 어 병뚜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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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훔칠 확률 이건 뭐야 이거 못 훔칠 수도 있겠.. 있겠단 얘기야? 설마 후아 됐어 훔쳤어 완벽했어 아주 완벽했어 좋았어 좋았어 2층 없습니까 2층 어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우와 퓨전셋 이거 개 좋은거 아냐 와 핫플레이트 좋아 이거 뭔지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보여 의문의 사나이 이거 뭐야 어 꺼져 돈 안되는거면 꺼져 아 15원 버려 뭐가 뭐가 좋았어 좋았어 범죄를 시작하지 산탄종 단원 좋았어 장미 드레스 21원 괜찮아 열렸어 좋았어 좋았어 혹시에서 하는 말인데 설마 저건 입을 수 어 뭐야 왜왜왜이래 어어 설마 저거 내가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건 아니겠지 뭐 쓰읍 허헝흠흠 저 맞아 미치 아이씨 아니 잠깐만 야 아니 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걸 입을 수 있어 어? 아니 설마 했는데 어 충격적인데 매력이 느네 이거 입으면 개먹거리를 왜 차 뭐야 어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이 게임 심하게 당황스럽네 어 이거 좋은거 있었는데 안입었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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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어 이거 입어 어 좋은거 많았었는데 안입었어 암호 몸통 세탁된 장미 드레스 이거 궁금하다 오우 오우 깔끔하다 오우 남자는 가슴 웨이네 음 오우 깔끔하다 정신병 자손이 딱 좋다 일단은 저장 한번 해 응 저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네 용접 철판 레이더 카멜리온 레이더 암호 몸통 아 그래 이거 입어내 이거 어 어 뭐야 그동안 나 이거 입고 다녔어? 어 이것도 딱히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 안에가 옷 없는거 아냐 이거? 다리도 옷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야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해 다리 안쪽이 없어 점프 슈트 점프 슈트 점프 슈트 흠 이거 입으면 이거 풀리나? 어 아니네 아니네 이제 된거 같은데 아 그러네 아 이게 풀렸었네 어 됐어 됐어 어우씨 망할뻔했네 이게 은근 헷갈려 이 시스템이 한눈에 안보여 이게 진짜 한눈에 안보여 어 왼다리 어 그랬지 왼다리 안입어졌어 여러가지 옷을 입으니까 이거 벗겨져가지고 다시 한번 저장 됐어 가자 여긴 어 잠깐만 아 버려 이상하게 남자 옷은 안갖고 여자 옷만 갔네 내가 이거 스카이린 같은 게임이에요 됐어 이제 음 됐어 이제 음 뜻밖의 발렌타인 이거 찾으러 가자 오케이 됐스 여기가 아니야? 야 이거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나? 설마? 오우 야 이거 좋은데 이거 한번 타고 한번 가보자 와우 오우 와아 오우 갑자기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야 갑자기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야 갑자기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야 어 어 이거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거야 어어 너 언제 탔어 너 언제 타냐고 알고보니 내가 키우는 개가 이게 어? 귀신 아니야 이거? 영혼 있는 애 아니야? 약간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도 보면은 그런거 있다고 주인을 위한 그런 어? 애완동물들이 어? 희생하는 그런거 알지? 영혼까지 남아서 주인을 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영혼 어? 어? 야 잠깐만 위치 왜이래? 이거 나가야되니? 지도좀보자 아 완전 다르네요 에헴 저기까지 가야되다니 잠깐만 요기까지 빠른 이동 되잖아 오케이 저기까지 빠른 이동해서 갑시다 시청자분들 방송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다음판 12명 아프리카 40명 그동안 조마문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물러가네요 어어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하 어 나 깜짝 깜짝 놀래네 어 이런 애들은 어 금접으로 잡지마 방사능 올마 방사능 야 피가 빌나? 우와 야 이거 개좋네? 같이 개좋아 어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아 이런 어 그치 빛나는 빛 핵물질 아 극혐 아까 얘네들 시체 보려다가 누가 유튜브에 그렇게 써놨더라 유튜브에 풀아웃 하는 나의 모습 보고 시청자가 많아져서 자신이 기분이 좋다고 네 버려 이거는 별 내용 없구만 해제하는거 이런거 없으면 버려 보안시스템 해제 아니면 다 필요없습니다 불안아 눈물나는 어? 잠깐만 스팀팩? 아 나이스 머리핀 박스? 어 나이스 어 괜찮네요 잠깐만 이거 몰라 가져가 어 여기 여기 이득이네 어 깜짝이야 어 총소리 들린다? 보스턴 공공 도서관 흠 지금이야 보여줘야 할 때가 됐어 하아! 어어 어 왜 이렇게 쎄? 어어 어어 난 원펀맨이야! 어디서 어딜 깝쳐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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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들어와봐 아아씨 나 개 심쾌야 알았소? 어후 아 이거 쓰레기다 크흐 지금까지 좀 무리긴 한데 어 이 전략 근데 좀 무리야 달려구공 아이 쓰레기 아 아 아 나도 그런거 있었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어도 체력차는거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아파 어 레벨 9땐가 그 사거리 길어지는 근접공격이 나간다 하더라고 그때까지는 차라리 근접을 안쓰는게 나을수도 있어 너무 아파 지금 사실 여긴 뭐야 어? 아 아 아 아 이럴수가 아프리카가 40명인데 5명이 늘었어 40명 아